그래서 김지호 리포트를 확인하고 시험지를 잠깐만요 첫번째로 한번 보고 요 approval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요 스토리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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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툴을 붙여서 이렇게 쓰이면 이름 시 이제 앞으로는 명사라 그럴 겁니다 명사 동사 이걸 동사라고 할 거예요 하다시는 동사고요 동사가 명사된 거예요 툴을 붙여서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너 오늘 해설이야 뭐야 숙제가 선생님 수업 중에 보내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좀 해줘야지 그런 거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그렇죠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여기도 똑같은 일이 왔습니다 write의 뜻은 뭔데 쓰다인데 투 붙여서 네 가지 뜻 중에서 요 뜻으로 쓰였죠 똑같이 안 만기려봤자 그것을 좋아하니 Do you like it?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은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두 번 한 거예요 너 그거 좋아해? 너 그거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래서 then은 이거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지금처럼 그렇다면 그러면 같은 뜻이고요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때 그쵸 그때란 뜻도 있고 또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쵸 그 다음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요 뜻이 잘 어울리고요 자 그래서 음 흐흐흐흐 어디갔어? 왜 안나와 어 여깄네 자 이게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봐라 라는 문장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다 우리말 부분 만약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봐라 라는 문장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다 그쵸 좋아한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라 이렇게 엄청나게 긴 걸 Then으로 줄여놨다 그랬죠? 그쵸? 그쵸? 그래서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You To stop 스토리스 잠깐 스톱 자 지금 누가가 나왔죠 누가 다음에는 항상 다야 그래서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Like 한다면 주어 다음 동사야 영어는 네 주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동사야 좋아한다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무엇을 If You Like To Tell 스토리스 스토리스 어 스토리스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어차피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To tell and And Like 스토리스 그 다음에 드립 오브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뭐라고요? If If You If If You Like To tell And Stories To tell and write stories Is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쵸 되게 간단하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Becoming a writer 는 사실 몇 가지 뜻이 있어요? Becoming a writer 는 잇 그렇지 그걸 꿈꿔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니까 가만 봤더니 하다씨 앞에 To를 붙여도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 있고 하다씨에 ing를 붙여도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 거냐 뭐 동사에 ing를 붙여서 요렇게 쓰였을 때 동명사라고 하실 거예요 동명사 동명사로 사용됐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K.Rolling liked to do so J.K.Rolling liked to do so J.K.Rolling liked to do so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좀 갖고 놀아볼까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elp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말을 바꾸면 좋아했니? 응 그럼 어떻게 좋아했니? 어떻게 좋아했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다 이럴까요? 왓 그쵸 어떻게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될 예정이고 왓 왓 여기 있으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일로 갑니다 묻는 말에서 얘가 대장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J.K.Rolling이 좋아했다죠 지금은 그렇죠 문장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죠? What did J.K.Rolling lik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 다시 did죠 됐습니까? 그래서 J.K.Rolling이 무엇을 좋아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J.K.Rolling like? What did J.K.Rolling like? 됐습니까? J.K.Rolling 한번 길어봤자 시 시죠 자 이거는 J.K.Rolling이 언제 좋아했다 라고 묻는거에요? 과거에 좋아했다죠 만약에 현재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얘가 뭐로 바뀌면 된다? 주 시인데? 더 주죠 됐습니까? 그녀가 현재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은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과거에 뭘 좋아했었니는 What does she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여기 알려드렸는데요 뭘 알려드렸냐 하면은 뭘 알려드렸냐 하면은 어떻게 아니고 무엇이었구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뭣에 좋았어요? 아니아니 원래대로 하면 어 뒷면 뒤에도 하나 있는데 봤어?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stories 그렇죠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stories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됐단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됐단 얘기야? 아니 제이킹 롤링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제이킹롤링이 제이킹롤링이 해리포터 물어 바뀝니꺼 그렇죠 그렇죠 what did she write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해리포터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다른것도 알려줄거에요 근데 얘기해줬을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걸 그래서 가르쳐준다고 하는거에요 자 지금 뭐가 궁금한다고 했냐면은 지금 요렇게 선생님이 맨날 설명하는데 이거를 주어와 동사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중에서 주어가 궁금하다고 한거에요 주어가 궁금할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해리포터 썻니 라고 묻고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누가 해리포터 누가 해리포터 썻니 누가 해리포터 썻니 이거 주어라고 주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누가다 라고 설명했던거 됐습니까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때 의문문을 만들땐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웬시영 응? 웬시영 웬시영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즈 그래서? 왠? 이즈시영 언제 젊니? 라고 묻는말입니까 이즈시 언제 그녀가 젊은가요? 라고 물어봅니까 네 조금 더 연습하고 오세요 됐습니까?